자 이번 편은 미드 탈론! 야스오를 상대로 하는 플레이 교육방송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푼 수고 우리팀 애들이랑 아날렛 향 꼭 이런 애들이 임베에와서 통수친더라고 응 임베 어? 어 진짜 이거 미드 알리네? 아아아아아아 이거 공승이라 공승 좋아서 아싸 공승이다 공승 오케이 도와준다 킨드레스 간다 아아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지마 진짜 누워진 이 자식아 어디와 이 자식아 죽었다 얘도 죽일 수 있어 들어가 2 평타 뿅 뿅 나이스아아아아아아아 오픈이다 오픈이야 게임 끝났어 얘들아 좋아서 빨리 다음반 다음반 가야지 이 자식들 간다 아아아아 차르리 딱 따아아 자이자아아아아아 바톤까지 캐리해버리기 야소충 가다 뿜뿜바바밤 콩 리포트 하겠습니다 야소님 거기가 당신의 공중묘지에요 간다 뿅 뿅 뿅 큐 따라가기 궁 뭐 5킬 0 댄서 1 acontecer 연기 지가 되면 ło 잘 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캐리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배님! 그럴 수도 있어요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씨발 진짜 애초에 그냥 개벅지벅지 뭔 용이야 미친새끼야 괜찮습니다!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용은 솔직히 판단이 좀 안 좋긴 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충분히 캐리 할 수 있습니다 아 유리한 거 다 처음 알아먹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쟤네 조합이 개 좋긴 한데 내가 지금 잘 컸어요 배님 유리한 거 님이 입털 다 질 수도 있어요 아이 괜찮습니다! 서로 조용히 해서 내가 캐리 하는 그림 그런 그림을 만들어볼게요 좀만 천천히 해보세요 네? 간다 야소! 한 번 더 매터 터뜨린다! 쥬아아아! 굉꽁! 아아아아아아! 좋아아! 우리 팀들! 걱정하지 마세요! 지금 내가 이렇게 킬 잘 벗고 야소 매터 터뜨리고 있어요! 어? 좀만 참으십쇼 좀만 참으세요 야소 칼서렌 지지요 아아! 게임 끝났어 좀만 참아 좀만! 어? 지시했을 때문에 일이 된건데 아이 괜찮아! 뭐 그럴수도 있죠! 어? 뭐 한 번 용 뱉혔다고 우리가 어? 이..이게 될 수 밖에 안 했잖아 님들 괜찮습니다 나 나감 에이! 나가지 마요! 으아악! 쥬아아악!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분은 곧 다시 올 거예요 침착하세요 그분은 곧 다시 옵니다 오셨다아아아! 그분이 오셨어! 드디어! 드디어! 베이님! 베이님! 드디어 오셨군요! 아멘! 라이앗게